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이런 분들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전 대통령의 동상이 다부동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무려 장장 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분들이 바친 노고와 노력과 또 많은 헌신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조갑제 닷컴이 이제는 자유통일이다 다부동에 세워지는 트루먼 이승만 동상 그 스토리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지요 자유세계를 지켜낸 한국전쟁의 두 영웅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이 슈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7일 오전 한국전의 워털루 로 불리는 다부동 결전장에서 제막식을 갖습니다 두 최고 사령관의 동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전쟁의 두 최고 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 자유세계를 지켜낸 한국전쟁의 두 영웅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이 슈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7일 오전 한국전의 워털루 로 불리는 다부동 결전장에서 제막식을 갖습니다 두 은인의 동상은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이하 동건추 건립 추진 모임 동건추 동건추가 광화문 광장 최종대왕 동상을 만든 한국 제1회 기념물 조각가인 김영원 선생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높이 4.2m의 대작입니다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동건추는 엘트웰 민초장학회 설립자인 김박 웰트웰택 회장의 발의로 2016년 5월 2일 발족한 이후 한국인들이 누리는 오늘의 번영과 자유를 잊게 한 새 위인의 동상을 세우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기증 세우려 했으나 당국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도 취소되었습니다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동건추는 2019년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접촉 20세기 3대 전쟁의 하나로 꼽히는 한국전쟁의 승부처 경북 7곡군 다부동 전적지에 동상을 세우기로 합의 주민 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두 분 동상 건립도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미군이 최초로 연합작전으로 북한군 주력을 저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의 길을 연 결전장 다부동에 한미 두 나라의 지도자 동상을 세울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신 경북도민과 7곡군민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재욱 7곡군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 당일 이승만 대통령은 존 죄의 무처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날 해리 S 트루먼 대통령도 딘 에치슨 국무장관의 전황보고를 받자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 남침을 마족단 습격사건으로 규정했고 유엔군 기치하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연 인원 약 180만 명의 미군을 파병 약 15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귀하의 국가의 병사들을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죽음을 바쳤습니다 라고 애도하였습니다 한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고 일본이 경제부흥 서독이 재무장 나토가 군사동맹체로 강화되었으며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소련 봉쇄 정책에 나섰고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하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그 40년 뒤 소련 및 동구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저희 동권추는 두 나라 군민들이 함께 피올려 싸운 자유의 방파제 뒤에서 나라 전체가 다부동 즉 부자 동매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의 파도로 전환 기필코 북한 동포를 해방 자유통리를 이룩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두 자유투사의 동상을 세워 세계 시민 정신의 표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1954년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살고 있던 트루먼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이후 69년 만에 두 분은 다부동에서 동상으로 제외하여 영원히 우리 곁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 이제는 자유통일입니다 세계사적 결전장 다부동에 세운 한미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동상의 위임이 한국전은 이긴 전쟁이다 남침으로 공산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구한 20세계의 3대 전쟁 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남침을 저지한 덕분에 대만이 살았고 일본이 경제부흥 서독이 재무장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강화되었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소 봉쇄 전략을 시작 그 40년 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등 모든 참전국은 이미 한국전을 자유세계가 이긴 전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부동은 북한군 주력을 최초로 격퇴 유엔군의 반격을 가능하게 한 결전장으로서 워털루 노르망디 베르단과 비견되는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한미연합 작전 성공으로 3년 뒤에 한미동맹을 예약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의 최고사령관인 이승만과 트루먼 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싸워서 지키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고귀한 신념을 공유 스탈린, 모태통, 김일성의 반일륜적 야역을 꺾었습니다 따라서 다부동 전적진은 한국전 승리의 두 주인공을 모심으로써 자유세계를 구한 결전장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한미동맹 정신으로 자유통일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국내외 두 나라 국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부동은 한국전 승리의 세계사적 의미를 구현하는 국제적 명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오마하 비치처럼 현충원과 함께 구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자유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점을 부각시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만합니다 한미동맹 정전 70년 올해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지화를 이룩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다부동에 모심으로써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품격 있는 고장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부동의 그 뜻대로 한미군 1만 명이 흘린 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덕분에 한국은 지금 부자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과 트루먼 대통령이 구현한 결사항전, 방공자유, 한미동맹, 세계시민, 자유통일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두 영웅의 동상이 세워지기까지 이승만, 트루먼, 박종희 동상 건립추진모임 동건추 웰트웰 장학회 설립자인 김박 웰트웰택 회장의 발의 2016년 5월 2일 발족한 이후 오늘의 번영과 자유를 있게 한 세 위인의 동상을 세우기 위하여 김박 회장, 웰트웰택 김박 회장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돈과 뜻을 모으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웰트웰택 김박 회장은 기념물 조각의 제1인자로 꼽히는 김영원 선생에게 김영원 선생에게 세 분의 동상 제작을 우일해 이듬해 봄 완성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박종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에 있는 박종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종희 동상을 기증 세우려 했으나 반대 세력 때문에 반대 세력들에 휘둘려 또한 당국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동건츠는 2019년부터 이처루 경북도지사와 접촉을 한 이후 세계의 자유를 지켜낸 한국전에 두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결전장 다부동 전적지에 세우기로 합의 주민 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현대사를 긍정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마침내 휴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 7월 27일에 두 영웅의 동상을 세우게 된 것은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자리에 선 동상도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공산 침략에 맞서 국군과 미군이 최초의 연합작전으로 자유세계를 구한 다부동에서 그들은 세계시민의 정신으로 생명을 바쳐 자유의 방파제를 쌓아 번영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함께 피 흘린 은혜를 잊지 못하는 우리는 이제 자유의 파도가 되어 기필코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통일 조국을 이륙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두 지도자의 동상을 여기 세워 자유세계수호의 표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민간인들의 정성을 모아 동상을 제작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엘투웰택 김박 회장과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 선생 이곳에 동상을 세울 수 있도록 결단을 한 이처로 지사 등 많은 분들과 경북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 트루먼 박종희 동상 건립추진모임 김박 박근 고영주 김영원 유석춘 송대성 유동열 이계성 이동복 이정민 조갑재 이분들께도 저도 삼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